메이플 무기가 나왔잖아요 올럭 메타로 바뀌어 가지고 비교를 하나하나 해봤단 말이죠 결과만 얘기하자면 지금 메타에서 올럭 표더가 웬만한 사람들은 좋을 거고요 럭키 세븐이 덱스로 올리는 공격력은 데미지 역량이 1도 안 가거든요 오로지 럭 개수랑 템으로 올리는 공격력으로만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모자 같은 경우에는 달꽃 머리핀 쓰다가 70을 찍으면 메이플 모자를 끼고 가운을 전행 100% 작을 해도 되고 65% 작을 해도 되고 명망토랑 럭 귀걸이 맞추시고 공로목으로 가신 다음에 25제 신발만 해도 덱스가 50이라서 올럭으로 했을 때 이 50을 땡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덱스가 4로 시작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100제 무기 작 잘 된 거를 맞추지 않는 이상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올럭으로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저처럼 템을 극한으로 맞추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올럭이랑 데미지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정석으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석으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